이탈리아 고급차인 마세라티는 서울 강남 도산대로에 공식 서비스 센터를 24일 오픈했다. 서울 지역에선 마세라티의 첫 전담 서비스 지점이다. 마세라티 수입사인 FMK 포르자 모터스 코리아는 강남 전시장과 인접해 판매 및 정비 수리를 한 곳에서 맡기로 했다. 서비스 센터에는 5대의 워크베이를 갖춰 하루 평균 20대의 차량 점검이 가능하다. FMK 관계자는 성수 서비스 센터에서 페라리와 같이 마세라티를 담당하다가 이번에 마세라티만 별도로 강남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마세라티는 현재 서울과 경기 분당, 부산 세 곳의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정은 한경닷컴 기자 레노넷 한경점 순서로ус이antwort